민선 7개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허성곤 김해시장의 공약사업 추진률은 95.6%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해시는 허시장의 공약 161개 중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 이후 이어지는 추진사업이 총 35건 22%라고 밝혔습니다.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과 전국체전유치, 김해시민안전보험 운영 등이 주요 완료사업입니다. 이 밖에도 순조롭게 추진 중인 사업은 119개, 73.9%고, 비음산터널, 대형종합병원 유치 등 장기 추진사업은 총 7개로 나타났습니다.